존경하는 우리 아줌마 부대 여러분 여사님 우리 언니들 반가워요 여기 어딘지 알아요 몽산포 옆에 가면요 청포대속장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갯벌 체험이에요 단체 학습 어린이들이 왔네요 여기 경흥 딸딸리도 있고요 경흥이 보세요 딸딸이 학생 여러분 많이 갯벌 체험해놨네요 조개잡으로 전복잡으로 오늘 여행이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거든요 미리 인사를 드리는거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휴가때 놀러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리포터 강줄입니다 여러분 여기 토끼와 거북이가 있나요 무슨 뭐 그런 전설이 있나봐요 용왕님이 하하하하 백사장이 빵 뚫린게 콘도도 있고요 청포대속장 좋습니다 여러분 감상하시고요 놀러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네네네네네 괜찮아요 괜찮죠 네 물이 싹 들어오면 저기까지 들어오잖아요 물이 또 그러면 또 깊어요 밀물 썰물의 고장 서해의 명소 최고의 명소 우리 국민여러분 우리 팬여러분 우리 아줌마 부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글라스 끼께 지금 햇빛이 너무나 쩌가지고요 예 자 어휴 많이 많이 잡으세요 여러분들 예 오늘 고기 조개 모시조개 바지락 많이 많이 잡으세요 여러분 국민여러분 우리 시민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2019년도 건강들 하시고요 올해 모든 일 잘 만사형통 무병장수 소원성취 비난이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알러뷰 자 그리고 저를 사랑하시는 우리 국민여러분 시민여러분 자 우리 강주리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자 자 요준석 프로듀서와 함께하는 강주리 여행일기 오늘 서해안 태안을 한번 해수욕장을 한번 인사드렸습니다 자 즐거워하셨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건강한 여름 되시고요 화이팅 봄 많이 보세요 네 봄을 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를 위하여 하자 하잇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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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갯벌체험 어 무슨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왔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이구 야 진짜 많이 왔네요 엄청 많이 잡아가려나 보다 예 많이 많이 잡으세요 여긴 대한민국 땅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강주리의 여행일기 오늘도 마지막 끝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땡큐